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빅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신의 아버지는 아 우리 아버지의 출신을 묻는 거구나 대도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 님 고맙습니다 쿠키 50개 고맙습니다 쿠키 50개 고마워요 네 죄송합니까 네 자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혹은 랜서 랜스를 이제 다루는 기사 셰퍼드 양치기인 것 같아요 팔라딘 아니 기사죠 자 버틀러 뭐 주종뱅이 아니면 뭐 연금술사 같은 건가봐요 피전트 그냥 그냥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레이트 가이 오 그레이트 가이가 별 한 개인데 뭐지 물음표야 의문의 아버지 의문의 아버지네 이브레아님 고맙습니다 이브레아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땡큐요 네 그레이트 가이 끌려요 양치기도 끌리는데 양치기도 우리아버지가 우리아버지는 좋아 그레이트 가이로 가겠습니다 그레이트 가이는 모든게 랜덤 이에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모든게 랜덤 갑시다 고 아 처음에 빨려받고 시작하는구나 뭐 뭘로 움직이는거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움직이는 키가 뭐야 아 이건가 뭐야 점프가 점프 버튼이 좀 이상한데 좋았어 왼손 오른손 저 새도 움직일 수 있는거 같은데 내가 저 새를 뭐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자 유자인단님 고맙습니다 일단 겁나 귀여운 그래픽이네요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액션 액션 게임인거 같습니다 밟아서 죽이나요 아 그렇지 밟아서 죽일 수 있어 아이고 이거 저 할아버지도 밟아서 죽이면 안되는거 아냐 이거야 안먹어져 근데 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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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레아님 고맙습니다 어 십자가 십자가 좋아 어 십자가 좋아 어 좋아 갑옷 좋아요 어 발바닥 좋아요 아 십자가 던질 수 있구나 어 오 좋아요 좋아요 야 굿굿굿 이런식으로 어 이런데 떨어지면 주는거겠죠 2단 점프도 되는건가 2단 점프는 안되는거 같고 점프 뛰면서 올라가는거 같습니다 받아랏 아 오씨 죽을뻔했다 원숭이한테 죽을뻔했네 원숭이한테 죽을뻔했지만 조심해서 아 뭐야 아 까시 까시조심 아 갑옷 날라갔다 아 밑에 까시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아우 이거 저 사라져 이거 아 사라진다 이거 아 저 숨는거 봐라 저거 아 겁나 빡친다 진짜 아우 저기까지 안다 와 와 미치겠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아우 이거 어떻게 죽어 저걸 야 아 저거 어떻게 잡는건데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야 이거 완전하겠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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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걸 십자를 먹으면 안됐었던거 아냐 됐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거군요 야 이거 겁나 어렵구나 이거 조심조심 조심해서 내려갑시다 조심해서 저게 야 이게 없어진다 이게 발판이 발판이 없어지니깐 최대한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기도 올라가면 또 뭐지 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의의를 주는거구나 아 괜히 올라갔네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쪽으로 해서 점프 뛰어서 점프 뛰어서 갈게요 자 봐라 오케이 분메랑 아 분메랑이 분메랑 먹어야 되는데 저거 가시 안에 들어가있으면 나 벌써 늙었어 나이를 벗어 야 늙었어 이거 왜 늙어 늙으면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야 얘는 뭐야 아 제가 밟았어 아이고 아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게임이네요 진짜 어려운 게임인데 한번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이라니 너무 놀랐군요 좋아 렌스 어 칼 나왔네 칼 칼 좋아 황금 갑옷 아주 좋아요 황금 갑옷 먹었구요 자 이거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패턴을 잘 익히면서 절대로 죽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도 이거 피하면서 아이고 피하면서 칼질 준비 피하면서 칼질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에 점프 두번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가고 어 조심조심 자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이 잘 반영시켜놨네 이 게임이 뭔가 점프 뛰고 싶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를 뛰면 죽게 만들었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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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무기 없다 야 무기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야야야 아우 나 이거 무기 없냐 이거 어 아우 야 어우씨 아우 분메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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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야 거북이 갑자기 위에서 왜 뛰어내요 야야야 환장한다 진짜 야 세 번 썼다고 지금 분메랑이 날아가는게 세상에 어딨어 아우 자 어쨌든 죽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갑옷도 있구요 자 이제 몇 번 맞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자 분메랑 없나 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조이패드 낄거 그랬습니다 조이패드 꼈으면은 아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포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포션 그린오일 자 이건 먹구요 자 내가 아까 죽었던 지점 여기죠 아 내가 죽었던 지점까지 가면은 뭔가 시체를 다시 찾을 수 있군요 자 그렇지 아 양이 저거를 잡아서 저렇게 문이 열리는 시스템 자 빡종이는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갑니다 오늘 끝까지 가요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게임 하는거 잘 못 보셨죠 제가 사실 어려운 게임 굉장히 잘합니다 몇번 하면요 제가 롱맨 시리즈 중에서 못 깬 롱맨 시리즈가 없어요 옛날에 물론 요새거는 잘 안보지만 어 저 밑에 갑옷 다리가 있는데 저걸 먹어줄까 이걸 먹으러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아우씨 설마 아 아우씨 아아우씨 아아우 와 사람을 저런 야 아우야 아아 진짜 사람을 이렇게 났느냐 와 사람을 이렇게 났고? 와 진짜 너무 아 야 아우와 자 괜찮 자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오 좋아 쌍! 와우 쌍렌스 굿! 쌍렌스 굿! 와우와우 쌍렌스 굿! 아! 하하하하하하 던지고 떨어진다 던지고 내가 주우러 가야돼 아우 나 젠장할 이게 뭐야 이게 야 야 저기까지 날라가면 어떻게 되는건데 아 진짜 아 환장했네 진짜 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쓰레기 아이템이야 잠아 나 이게 뭐냐고 진짜 야 아 이게 어딨어 이런게 아 야 아 이거 왼손으로서는 또 따로야 따로 놀아 내 렌스 어디갔어 내 렌스 신발 야 신발 한번 알 드시고 W 눌러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와 어 여기 있다 내 렌스 여기 떨어져있네 자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무한띠니 고마워요 금방 갑니다 야 뭐 중간 세이브 같은건 없어요? 중간 세이브 정도는 해줘야되는거 아냐 인간적으로 이런게임 하면서 자 맞아라 그렇지 아 야 내 렌스 야 내 렌스 좀 내놔라 야 내 렌스 아 내 렌스 못먹었네 진짜 아 짜증나 쟤 키 작아서 맞지도 않아 아이씨 아 나 키 작아서 맞지도 않아 내 렌스 야 내 렌스 좀 아 그렇지 이렇게 렌스로 간다 자 그렇지 자 천천히 그래도 다행인게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죽는건 아니네요 물에 빠지면 죽는건 아니죠 아우 너무하네 아우 너무하네 진짜 와아 야 나 그레이트 가이 간다 와 여러분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깹니다 와 이거 와 이거 몹도 바뀐다 아 몹도 바뀌네요 이거 이거 내가 그레이트 가이를 골라서 그런건가 나오는 몬스터의 배치가 바뀌네 오 십자가 들었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라고 하면 옛날에 마계촌이랑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계촌이 전신인거 같은데 마계촌이랑 게임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십자가 제가 이 최강의 십자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판을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스러운 홀리 크로스로드 홀리 크로스로드 아 좋았어 보셨죠 자 보셨죠 엄청 빠르게 왔다갔다 합니다 분메랑 따위랑은 비교가 안돼요 튕겨서 오는 속도도 무척 좋구요 자 자 홀리 크로스로드 아 야이씨 아이씨 아우 나 저거 겁나 아우 저거 진짜 와 저거 진짜 날렵하다 어 관통한다 저거 관통한다 그렇지 거 관통합니다 오 저거 어디까지 가냐 쟤 그렇지 죽지 않도록 그렇지 죽지 않도록 그렇지 죽지 않도록 아직 저에게 신발이 남았습니다 자 저에게 신발이 남았죠 그렇지 나이스 아우 나의 십자가가 드디어 부러졌구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와우 골드랜스 오케이 골드랜스 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골드랜스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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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보고 갑시다 똑같았다 똑같았다 그것은 보통 랜스와 다름이 없었다 속도 질량 무게 심지어 튕기는 각도까지 그것은 보통 랜스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똥칠을 했다는 것이다 똥칠이 아니야 이게 이게 황금똥을 묻혔어 이게 랜스에다가 똥칠한다고 금창이 되는게 아니었구만 미치겠다 아 네 랜스 랜스 아 나 이거 저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와 가서 신발이 있으니까 신발 먹지 않겠어 오 오 다행이다 아 이거 어떻게 야 야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야 이거 너무하잖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잠시만 한번만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다시 갈게요 제대로 갑시다 자 칼 칼이 난 제일 맘에 들어 좋아 신발도 있다 신발도 먹어주고 칼이 벌써 부러져나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그렇지 숨어주고 아 이게 또 바닥을 건드리네 또 와 이거 너무하네 와 그게 또 자 야 야 진짜 아 뭐야 양 야 아 나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이 게임은 뭐야 야 아 사람 연맹이네 진짜 와 연맹이는거 진짜 사람 연맹이려고 만든 게임이구만 이거 야 아 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연맹이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사람을 연맹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만들었구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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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빡쳐 진짜 내가 보통 이렇게 빡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너무 빡쳐 아 나이스 가보시다 아 가보시다 상자도 랜덤인가봐 내가 진짜 어 속상해 어 어 제작진한테 어 속상해 어 쟤 부딪치면 죽는다 저 신발도 먹어주겠어 저 신발 내가 먹어줄거야 그 다음에 이걸 탈거야 밟아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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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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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먹자 아 아 나 가본있지 어차피 그렇지 빙글빙글 돌아라 그래 야 그만둬라 아오 야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죽일뻔했다 와 탔는데 아 조심조심 불안하다 뭔가 불길해 길도 되게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윗길로 가도 되는 것 같아 윗길로 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 여기 모자가 있네요 아 다행이다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살 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조심해서 조심해서 갑시다 조심해서 아 아 나 이런 게임 잘해 보스전인거야 설마 어 아니죠 야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야 저게 저게 위에 야 저게 아우 나 진짜 아우 일로와라 나 진짜 욕 나올 뻔했네 진짜 와 큰일날 뻔했네 내가 와 나 다음번 사서 욕 쓸 뻔했어 내가 욕을 안 쓰기로 유명한 bj인데 와 저기서 저기서 저게 머리에 부딪히는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어요 와 저건 뭘까 도대체 저거는 탈 수 있는 걸까 쟤가 적일까 아군일까 아 적인 거 같아 아 터질 거 같아 쟤 왠지 아 나 오지마 야 오지 말라고 아 좋았어 에너지 회복 같은 거 안하나 에너지 회복 같은 거 세이버 없어요 저거 밑에 밟아도 되는 건가 어우 저거 뭐야 불안해 죽겠네 저거 그렇지 아 저게 사람도 있네 빨리 가자 더러우니까 아 아 저것도 아 나 진짜 와 설마 처음부터 시작이야 와 설마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요거 안올랐어요 요거 안올랐어요 요거 안합니다 유괴방송입니다 아 이런거에다 저런 원숭이에다가 저걸 쓰면 안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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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왔다 아 아 쟤네들도 까시 밟으면 죽는구나 그렇지 잡아 잡는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앵무생 굿 앵무생 굿굿 조심스럽게 아 어려운 판인데 아 얘가 나오면 이거구나 그렇지 오 나이스 갑옷 하나 생겼네요 겁나 귀엽다 이 초록색 머리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네 가발이 생겼습니다 하이모 자 자 이번에 좀 좋은 무기 좀 하나 줘라 자 무기 바꿔주고 자 무기 양양양양 양양 줄게 치 야 양 물고기 조심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점프 던지고 왼쪽으로 점프 바로 위로 가면 되죠 바로 위로 가서 여기서 조심 자 그렇죠 저 황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뭐야 어 다리 오 나이스 다리 다리 청동갑옥 잡았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어 파란색은 뭐지 저 파란색 오일은 뭘까요 먹어줬다 써볼까 써보자 줍는 즉시 어 그렇지 분메랑에다 써보자 와우 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이거 와 얼리는거 봐 대박이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얼린 다음에 또 그게 풀리냐 말이 되냐 아 얼린 다음에 풀리는게 어디있어 세상에 그렇지 감옥 먹어주고 자 조심해서 이번판 보스까지 한번 갑시다 보스까지 자 보스까지 가는거에요 그렇지 어우 한마리 잡았고 굿 깔끔했습니다 야 총 잘 쏜다 쟤 진짜 와 총 너무 잘 쏜다 어떻게 저 사이로 딱 쏘냐 나이스 어 관통 데미지 아 야 역시 십자가 십자가가 있었어 야 나 늙었다 갑자기 뜬금없이 늙었는데 왜 아휴 점프 잘 아우 점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에라이 기죽 어! 검은 물약! 검은 물약 뭐지? 야 뭔가 이거 무한히 쓸 수 있게 하는 물약 아닐까요? 아 이거 물약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참 좋네 그렇지 와 바스타드 소드 대박입니다 여러분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갈 수 있구나 와 크다 이게 내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물약을 쓰면서 버텨가는구나 내구도를 오 이거 뭐지? 와우 좋았어 나이스 멋진 거 아 물약 설명서 읽고 써요 아 물약 설명서 따윈 읽지 않는다 우리는 또 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어느정도 좀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알겠어 아이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밑에 갑옷이 있으니까 아우 야 진짜 너무 아우 이게 와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걸리는게 어딨어? 이게 걸려가지고 와 속상하다 와 너무 속상해 와 사람을 엿매기로 어디까지 엿매길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했나봐 와 여기 벽에 걸렸어 자 파란물약 그렇지 아우 얼음물약 얼음 아이스 아이스 아 이번엔 좀 쉽구만 왕이 제일 쉽네 왕 왕패턴이 쉬워 왕패턴이 쉬워 아까 저기 점프를 어떻게 저기까지 쪘지 아 아왜 아까도 저기까지 점프를 쪘었는데 분명히 내가 저것 때문에 자꾸 죽네 그렇지 어 저건 뭐지 저 하얀거 볼까요? 저 하얀거 볼까요? 아! 맞다! 아이씨! 저 하얀거에 정신이 빨려서 늙었다! 아! 내 해골이구나! 아! 내 해골이었어! 내 해골이죠! 그렇지! 아! 진짜 너무하네! 와! 너무한다 진짜! 정말 너무한다! 여기 가시 있어! 조심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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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욕 없는 방송! 자 대두소간방송에 잘 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우리가 첫판 보스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자 쓰리쓰리샘슬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랜서 좋습니다 랜서 좋아요 자 문 열어주고 자 어떤 무기가 나왔나요 오우 목검 즉창과 동급 쓸모없기는 매한가지 어퍼치나 매치나 굉장히 쓸모없죠 아 뭐야 저걸 와 저렇게 또 잘 맞춰 와 진짜 엄청나네 와 저걸 저렇게 잘 맞춰 그렇지 랜서가 유일하게 쓸모있는 구간이었어 오우 엄청 큰 바스타드스 저거 조심해야됩니다 저거 조심해야되요 저거 벽에 걸리면 안서집니다 저거 앞에 있는 저걸 죽일수도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죠 랜서 버렸구요 자 랜서 버렸어요 자 신발 신읍시다 신발 신으면 한칸 버틸 수 있으니까 어 다행히 랜서로 했을땐 이쪽에서 총알 쏘는 애들이 없네 하지만 이쪽에 이번에 총알 쏘는 애가 있네 아우 야 저걸 어떻게 잡냐 저걸 야 이걸 어떻게 피하냐 아 진짜 피할 수 있는 각도로 좀 쏴라 와 너무하네 왕으로 합시다 왕으로 왕으로 뭐지 이거 아 머리 가발이 나왔다 가발 네 가발 자 저 좁은 곳에서는 또 검을 검이 쓸모가 없거든요 1장 1단이 다 있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1장 1단을 만들지 않았어도 어려웠을텐데 자 부메랑 그렇죠 자 여기서 뭐 좀 좋은 갑옷같은거 하나 나와야 될텐데 꽝이었구요 제가 늙는 이유는 뭐지 그렇지 깔끔하게 몽걸이 무기 자기 할일 다 했죠 아 저 아까 내 뼈 그렇지 못 쏜다 야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자 무기 내놔 무기 내놔 무기 내놔 무기 없네 무기가 없으면은 자 부하 어 뭐야 알 어디갔지 자 아 아 오 오이차 오우 그럴 뻔했네 알 부하시켜 그렇지 갑옷도 얻었구요 오히려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죠 자 오케이 깔끔했습니다 그렇지 아 나이스 요격 나이스 요격 나이스 요격 제대로 암살했죠 원래 어렵대요 원래 어렵대요 원래 어렵대요 포기해 포기해 여기하고 오케이 아이고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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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칼 먹는다 아 저 칼 포기하자 저 칼 포기해 오케이 나이스 칼 그렇지 칼 두 번 쓰고 부러졌어요 칼 두 번 쓰고 부러졌어 말이 되냐 됐어 오우 아까 메두사 아니어서 다행이다 좋아 와 쟤 진짜 개 진상이다 진짜. 와 저거 완두콩 봐라 저거. 개 진상이다 진짜. 그렇지 끝. 자 보스까지 한 번 가자. 자 보스 한 번 가자. 그렇지 보스 한 번 가자. 자 온다 온다. 자 온다 오일 온다. 오일 왔어요 오일 왔습니다. 그렇지 목검 좋아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좋아. 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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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춰 맞춰 앵무새 이 쓰레기야. 와 나 진짜 저 앵무새 저 쓰레기 저거. 아 뭐야 이거 말이 됐냐 이게.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와 가지가지 한다 저거. 와 진짜 너무한다. 이런 거였구나. 어 뭐야 보스전인가? 상당히 무서운데? 실례합니다. 어 뭐야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 굿굿굿. 저거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으러 갔다 죽겠죠? 뭔가 중간에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 그렇지. 하지마. 야 하지마. 그렇지 좋아. 좋아요 좋아요. 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상어랑 고래가 있는데. 알이다 알. 알 먹자. 자. 요격미사일 발동? 오 이번에는 귀여운 아이네. 자 쟤들 한번 돌아보자. 아이고. 죽겠다. 갑옷쯤은 없나 어디? 갑옷쯤은 없나 어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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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해 죽은건데. 어 짜증나. 그렇지. 어 갑자기 씌워졌어 여기. 왜 이렇게 깔끔해졌지. 어 뭐야.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깔끔해졌어. 여기 조심. 저 호랑이 조심해야 돼. 호랑이 좀 빠르거든요. 요격. 요격돼 나왔습니다. 컴온. 이런것도 실수 안하고. 그렇지. 야. 드디어. 제대로구만. 저 불덩이 되는건 뭐지. 저거 맞으면 내가 죽을까요. 여기 뭔가. 비밀통로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그렇지. 불덩이 되는거. 드디어. 드디어 이제 제 본실력이 나왔군요.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개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 개가 물에 있을땐 안보이나보다. 그쵸. 저 비둘기 갈매기는 뭐야. 아 저 리치가 짧아서 안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알 어디갔지. 알이 갑자기 사라졌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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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봤어요. 봤어요. 이건 말이 안돼. 이거는 진짜 말이 안돼. 이게 갑자기. 오다가 떠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점프트니까 피했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여기 웬일로 없냐. 걔가. 컴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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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오케. … 흐아앙. ỵ. 으아앙. 흐아앙. 흐아. 후아아앙. 호랑이 조심 엔터 조심 하나 둘 셋 무난하게 왔죠? 제가 피하던데 던지는걸 밟는걸 피하던데 아까전에 나이스 나이스 어찌됐든 잡았어요 어찌됐든 잡았고 어찌됐든 잡았죠? 이 개가 갑자기 안보이다가 나타나는건 뭐에요? 그 이유는 뭐지? 오케 와 나이스 이번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오 랜서 랜서 조심 좋았어 저격전투기 발동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뭐야 뭐야 이거 보스인줄 알았네 젠장알 그리고 이거 막혀서 못가느네요 아 아 저 구라보커니 저거 아 너무하네 진짜 와 야 너무하네 진짜 와 야 거길 기어 내려와 거길 왜 기어 내려오는데 와 나 환장하네 아니 갑자기 거길 왜 기어 내려오는데 야 야 타이밍 맞게 같이 오면 어떡하니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나 이게 바로 뉴타임 뉴타임 나왔다 나왔다 대도서관 뉴타임 나왔습니다 대도서관 뉴타임 나왔어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과감한 플레이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대도서관 뉴타임 그는 사지로 몰리면 드디어 쥐새끼가 고양이를 묻는 심정으로 최고의 뉴타임이 된다구 슈퍼마리 어때 슈퍼마리 어디를 생각해 연습하면 안되는게 없어 우리 연습하고 있죠 똥거지같이 싸네 저거 조심조심조심 아 조심조심 이거 밟아야돼 얘 밟자 죽이자 죽이면 뭔가 나올거같애 빵패같은거라도 죽을거같애 그렇지 아 난줬어 아니였어 아니였죠 자 너무하네 저거 아 쟤 아직 못 죽었나 아우 야 진짜 내가 죽을뻔했다 와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왔다 나왔다 뉴타임 오 마이 오 드디어 보스같은 보스가 드디어 나왔구만 드디어 나왔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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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밟아 밟아 한 대 밟아 아이고 두 대 두 대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대 세 대 네 대 오케이 오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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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mi Gul ioni 와우 보셨습니 CS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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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낀거 봤어요 허허허허허허 워어어우 워어어우 끝인가봐! 엔딩인가봐요 와아 대박이다 진짜 워어어우 와아 진짜 이거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한다고 했는데 그 한 번에서 제가 엔딩을 봅니다 다같이 해 칠까요? 프리감 regardless 야 대박이다 와 이걸 깼네 이걸 깼어 앙비 진짜 누구도 못 깬다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대도는 게임 못해 맨날 이딴 소리하시다가 오늘 처음 느끼셨을 거예요 네 오늘 보셨죠? 드디어 쓰리슬슬슬250님 30개 고맙습니다 중편 꿀주먹님 아 주치님 고맙습니다 스리스리스리 뚜라또님 고맙고요 미추하님 고맙습니다 스리스리스리스님 고맙고요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성 아 이성가요 이성 그런거 없습니다 이성 깼으면 됐지 뭐 깼으면 히트맨이나 갈까요 아